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에서 입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논술 전형 이렇게 선발한다. 논술 전형 어떻게 선발하고 누가 준비해야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논술 고사를 열심히 치르고 있는데요. 정말 이 앞에 학생들부터 저 뒤에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학생들이 많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지고 또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참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논술 전형은 특별한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보통 논술 전형을 일반 전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일반 전형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학생이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한 전형을 말합니다. 논술 전형도 일반 전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지원 자격이 없고요. 예외적으로 서울시립대가 있는데 서울시립대는 전년도 즉 2014학년도 입시 때부터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려면 학교장에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자격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사실 서울시립대가 이렇게 자격 조건을 걸어놓는 이유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년 전 2013학년도에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의 논술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격 조건을 걸어놓게 된 것이고요. 서울시립대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려면 학교장 추천에 받아야 되는 이러한 지원 자격은 2016학년도까지 현 고위가 치르는 입시까지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논술 전형을 치르는 대학은 특별한 지원 자격이 없다. 논술 전형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논술 전형은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에서 점수로 반영되는 것은 학생부 성적과 논술 성적인데요. 이 논술의 영향력이 학생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이라도 논술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서는 논술 전형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교 상위권 대학이 대부분 논술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 15개 대학,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다 아시겠지만 그 상위 15개 대학 중에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논술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대학이니까 가고 싶은 대학은 다 논술을 치니까 논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지원 자격이 없고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고 사위권 대학이 대부분 논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매년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는데 인기 있는 학과, 특히 의외과 같은 경우 학생들의 선호등이 높은 학과는 100대 1, 200대 1로 넘어갈 정도로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5학년도 지금 고3이 치르는 입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경희대는 59.08대 1, 고려대는 43.40대 1 등으로 아주 높은 경쟁률을 지금까지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논술 전형,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논술 전형, 어떻게 3번 하는가? 논술 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볼 것이고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런 논술 전형, 누가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술 전형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논술 전형의 구성을 보게 되면 논술, 학생부, 수능 최저기준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2015학년도 즉, 현 고3이 치르는 입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북대나 서울시립대처럼 논술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거기에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현 고2가 치르게 될 입시인 2016학년도에서는 그런 대학도 학생부를 다 반영을 하게 돼서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은 논술, 학생부,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논술 전형은 그게 이제 논술고사라는 것은 그게 이제 계열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씩 다르고 같은 계열이라도 학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문제가 다릅니다. 보통 인문계 학생이 치르는 인문계 논술은 주어진 제시문을 잘 분석하고 논제의 조건에 맞게 글을 쓰는 글쓰기 논술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대학에 따라서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생 수준의 수리논술이 출제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연계 학생이 치르는 논술은 크게 수리논술과 과학논술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학에 따라서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함께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과학논술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학에 따라서 과학 네 개 과목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네 가지 중에서 학생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과학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대학도 있으며 대학이 과학 네 개 과목에서 마음대로 출제를 하고 학생은 선택 권한이 없는 과학 통합형으로 출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최자능 기준을 잠깐 언급을 할 텐데요. 2015학년도 현 고3이 치르는 입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양대, 한국항공대 등등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최자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수능최저, 최저라는 말 때문에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최저라는 말이 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논술전형은 명목상 보이는 경쟁률은 되게 높지만 실질적으로 논술을 경쟁하는 학생들의 경쟁률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최자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만큼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자능 기준은 최저라는 말에 현혹되서는 안 되고 굉장히 충족하기 의외로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논술전형에서 점수로 반영이 되는 것은 논술과 학생부 성적입니다. 수능최자능 기준은 단지 최저학력 기준일 뿐 통과만 하면 점수로는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점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학생부가 점수로 반영되는 것을 가세하게 알아보면 우선 크게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이 되는데요. 교과는 학생들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받은 교과목의 성적을 각각 등급에 맞는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3등급은 몇 점이라고 점수를 책정해놨고요. 이 점수에 맞게 등급에 맞게 점수를 다 바꿔서 합산해서 반영을 하는데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비교과는 논술 전형에서 반영되는 비교과는 일반적으로 출결과 봉사활동이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성 몇 회 몇 점 또는 봉사시간 몇 시간 몇 점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 예외가 있는 것이 고려대하고 한양대가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다 반영을 하는데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뿐만 아니라 비교과 전반을 다 점수로 반영을 하고요. 아, 전반을 다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의 비교과 내역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논술 전형에서는 점수로 반영되는 것이 논술과 학생부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는 아니고 고려대나 한양대는 좀 더 비교과 반영 방식이 다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논술의 동그라미가 커졌고 학생부는 좀 작아졌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의 영향력이 학생부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학생부에는 보통 기본 점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모두 9등급인 학생이라도 받는 기본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논술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학생부는 아까 교과 성적은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나온다고 했죠.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 3등급 몇 점. 그런데 그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적은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본 건데요. 이제 2015학년 노축 현 고3이 치르는 논술 전형에서 고려대학교 논술 점수 반영 방식입니다. 논술을 450점, 교과 450점, 비교과 100점을 반영하는데 교과 기본 점수가 423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전부 1등급인 학생과 전부 5등급인 학생의 점수 차이는 불과 1.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과는 다르게 기본 점수가 없거나 낮은 대학도 있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좀 더 큰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학생부 교과 성적이 7등급, 8등급, 9등급으로 아주 낮은 학생들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설정한 것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등급은 2등급에서 5등급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크게 점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논술만 잘 보면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의 특징에서 다음으로 다수의 대학이 수능 최다능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수능 최다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경북대, 경기대 등등등의 대학이 있고 수능 최다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경기대, 당국대, 덕성의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등의 대학이 있는데 여기 밑에 검정색 글씨가 있죠. 이거 약간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들, 즉 2015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이 대학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다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런데 왜 이쪽에 있을까요? 고2를 기준으로, 현 고2를 기준으로 2016학년도 내년 입시죠. 내년 입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4개의 대학은 수능 최다능 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온 것이고요. 그래서 5 플러스 4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있죠. 이 마이너스 1이 무슨 뜻이냐면 덕성의대를 말하는데요. 덕성의대는 올해 2015학년도는 논술을 치르는데 2016학년도 내년에는 논술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고2를 입장해서 고2 기준으로 볼 때 논술 전형에서 최다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20개 최다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5 플러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8개 대학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누가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전형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지원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논술 전형은 논술 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과 자신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은 누가 지원을 해야 하나를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게 좋고 이러한 경우는 조금 생각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부 중심 전형 지원이 어려운 학생은 논술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 1등급인 학생을 생각해 봅시다. 내신 1등급인 학생은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내신 1등급이라면 본인의 장점인 내신 성적을 살려서 학생부 교과형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학생부 교과형 전형은 면접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서만 넣으면 그냥 끝납니다. 원서만 넣으면 걱정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숨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학생부 교과형 중심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논술에 대한 부담감을 별로 안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경우로 비교과 내역이 상당히 우선한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두 장점을 가진 학생들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되고 논술은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왜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부 내신 성적이 1점대 후반인 학생이 나는 한양대를 가고 싶어요. 면세대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목표를 잡았다면 학생부 교과로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지원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비교과 내역이 상당히 우수하더라도 목표대학에 지원하기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논술 전형의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신 성적이 2, 3, 4, 5등급으로 낮은 학생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진입이 어려운 학생 그리고 비교과 특별히 없는 학생은 논술 전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것이 수능 성적인데요. 수능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라면 정시의 목표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역시 논술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능으로 정시의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논술이라는 걸 준비해서 수능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자기가 정시의 수능 성적으로 성균관대 정도를 갈 수가 있는데 자기의 목표는 연세대다라는 학생이 있다면 논술 전형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죠. 다음으로 자신의 수능 성적이 대학이 일반적으로 걸어놓는 최저학력 기준 즉 2개 2등급, 3개 2등급, 2개 등급하 뭐 정도 수준을 만족하거나 그보다 약간 못 미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차피 정시의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없고 학생부 성적도 좋지 않고 비교과도 별로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전형은 논술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학생들은 열심히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이 일반적으로 걸어놓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사실은 논술 전형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도 있잖아요. 그 대학은 논술만 잘 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수능 학생부 성적이지만 논술을 잘 봐서 논술 전형을 합격한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특별한 사례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 논술도 따지고 보면 학생의 학력, 즉 공부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이 일반적으로 걸어놓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논술만을 잘 볼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이 대학이 일반적으로 걸어놓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 못 미친다면 일단 그 성적을 그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올라간다면 논술 전형의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전체적인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논술로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가진 학생들이 바로 논술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계 학생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적인 성적은 잘 안 좋아요. 공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했고 글쓰기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분명히 그런 학생이 몇 명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논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책도 많이 읽었어. 글도 잘 쓰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는 글쓰기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드는 학생일 경우에만 인문계 논술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경우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및 사회 과목의 성취도가 높은 학생 자연계는 수학 및 과학 과목의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기본적으로 논술을 준비할 이런 배경은 기본 실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논술은 최근 경향이 교과목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관련 교과목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학생이라면 논술을 준비할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문계 논술은 긴 제시문을 잘 분석해서 주어진 논제의 조건에 맞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이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은 국어 영역의 비문학 독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논술의 제시문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는 것은 이 사회과 과목이고요. 따라서 사회과 과목의 지식이 비교의가 있는 학생이라면 제시문 분석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문계 논술 제시문 중에서는 도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출제가 되는데 그것도 사회과 과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국어와 사회를 잘한다고 논술은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두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논술 준비의 기반은 다져 있는 학생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연계 학생의 경우에는 볼 것도 없죠. 자연계 논술은 수리논술과 과학 논술이 출제가 되는데 이 두 논술은 학생의 수학 및 과학 과목의 성적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거꾸로 말해서 수학과 과학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 학생이라면 다른 성적은 다 좋지 않은데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수학과 과학만 유독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그런 학생이라면 자연계 논술의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논술 전형 어떻게 선발하고 누가 준비해야 되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돼서 나중에 학생들이 입시를 치른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